자 이번 시간은 124페이지 철골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철골구조는 보통 강구조라고도 칭합니다 강구조 그래서 철이 철재가 골, 뼈골자입니다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H빔, H형강 들어보시죠 H빔이나 이런 아이빔 같은 아이언강 가지고 조립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철골구조 또는 스틸, 강이라고 해서 강구조 이렇게도 칭합니다 철골구조 철골구조, 강구조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먼저 종합문제가 되면 철골구조의 장단점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에 보시면 장스팬 보통 스팬이란 건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롱스팬이라는 거죠 장점에서 스팬 스팬은 또는 경관이라고도 하죠 스팬, 경관,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스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층 구조물 가능하죠 그래서 9.11 테러로 붕괴된 무역센터 건물이 바로 이 철골구조가 뼈대였었습니다 그래서 하재로 인해서 붕괴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다른 재료가 강구조, 자중 그래서 건물 전체의 중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전체의 중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체가 용이하죠 해체가 용이하고 재료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는 해체가 어렵죠 그리고 재료 재사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료의 균질,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재료의 균질성이 있죠 그리고 소성능력이 커요 소성이라는 것은 이게 소성 개념입니다 보통 외력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 회복하는 것은 탄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성은 하중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가했어요 그러면 그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을 안 하는 것이 소성이에요 그런데 철은 어떻게 철고를 강제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도 또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안 늘어나잖아요 콘크리트는 휘게 되면 그냥 균일가죠? 부러집니다 그래서 소성 변형력이 큰 것이 바로 이 철은 소성 변형력이 큰 겁니다 그리고 5번 인성이 크다 인성은 이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외력을 작용했을 때 변형은 발생이 되는데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해요 철은 늘어나기 때문에 변형은 생기죠? 그런데 파괴되지 않는 인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저온에서 극저온 쉽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LNG 운반선이다 그러면 LNG를 액화식에 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62도씨 액화가 되거든요 그 온도 저온에서는 치성 성향을 띄게 됩니다 철은 그래서 일반 강제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광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망간 이런 걸 투입한 특수광을 써야지 극저온에서도 연성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성 성향을 적게 띄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짧죠 그래서 공기 단축이 가능한 기초 그래서 빨리 빨리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빨리 빨리죠 그러면 철골 구조로 지면 빨리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철골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공의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적인 측면이 단점에서 내화성이 좀 떨어지죠 풀에 약해요 그래서 특히 바로 이 개념이 되겠죠 고열에 치약하다는 거예요 고열에 치약하다는 겁니다 치약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900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무엇이 된다 인장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열에 치약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내화 구조로 설계를 했을 때 내화 구조로 설계를 하게 되면 기준 알아두실 것이 내화 구조로 설계했을 때 내화 피복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화 피복 내화 피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의 크기 위해서 이제 가격은 높죠 그리고 접합점에서 일치하가 어렵습니다 용접만이 일치하가 좀 가능하고 일반 리벳 접합이나 볼트 접합이나 고장력 볼트 접합은 일치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4번에 부재가 세 장 가늘고 길기 때문에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힘을 가하면 이렇게 굴절 되죠 이런 자굴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일반적으로 강제는 녹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녹슬기 쉽기 때문에 녹막이치를 해야 되죠 녹막이치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이 철골 구조는 유지관리비가 증가돼요 철근 콘크릿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철골 구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125페이지 하단에 건축구조는 강제의 종류 나왔죠 뭐 강판이 있었고 판으로 제약된 거 판은 두께에 따라 박광판 중간 후광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봉강은 꽉 찬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원형이 되든 뭐 사각형이든 이렇게 단면이 꽉 찬 거 이런 형태 꽉 찬 이런 것을 봉강이라고 합니다 원형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이렇게 된 거 그리고 126페이지 보시면 강간이 나오죠 이거는 파이프형 구조가 됩니다 3번은 강간은 여기서 강간은 파이프 파이프형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된 거 그래서 강간은 이런 형태로 된 거예요 이렇게 중앙 속은 빈 거죠 이렇게 된 것이 강간 뭐 강간 구조는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 이제 KTX 역사에 보시면 이 강간 파이프 형태를 많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면이 폐쇄형이 꽉 찼죠 그래서 이제 단면이 폐쇄형 단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나 힘이 작용되나 똑같잖아요 어디에서 힘이 작용되나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봤던 H형강 이런 형강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로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는 강도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얘들은 방향성이죠 자 왜 좀 현재 이렇게 부재가 돼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두 개고 한쪽으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점이 나오는 거죠 얘는 강도의 방향성이지 얘는 강도의 방향성이 그래서 이 형강의 경우는 강도의 방향성이 있지만 이 강간은 일반적으로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부자굴에 가로자굴에 유리합니다 자 덜 생겨요 얘보다 제가 이거 실험을 했는데요 엄청난 힘을 받으면 자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형강보다 더 강합니다 자굴에 그리고 흰 강성이나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니까 잘 안 이어지겠죠 그래서 흰 강성이나 파이프를 비틀리기 힘들죠 비틀린 강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살 두께가 보통 형강보다 두께가 얇아도 많이 받기 때문에 살 두께가 얇아져요 그래서 형강보다 경량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 바로 무엇인가 6번, 7번, 8번이에요 6, 7, 8번이 바로 단점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단점 그래서 접합 위험이 복잡고 그리고 이연분화가 신속한 절단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절단 가공은 형강이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개를 비교했을 때입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자 그리고 리벳접합 불가능하죠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의 형강 4번의 형강 개념이 나오고 있다 형강 형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아병강제를 총칭해서 형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형강 그러면 영어 알파벳 H이다 또는 I이다 또는 T다 또는 여러분들 한글 ㄷ잖아요 ㄷ 형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H형강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H형강 H형강 가지고 그때 한 15회 때 한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H형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H형강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형태의 H형강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하에 이렇게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있죠 이 두 개가 있죠 이것을 프렌지라고 합니다 프렌지 프렌지 자 한글은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모든 교수님들이 다 프렌지만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수직 부재 있죠 이 수직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웨버라고 수직재를 웨버라고 합니다 이걸 웨버 이렇게 칭합니다 이랬을 때 자 형강의 높이 춤 형강의 높이를 A라고 표기하고 여기 A라는 겁니다 얘가 A고 자 형강의 폭을 B라고 하고 B 자 그리고 외버 두께 외버 두께 외버 두께 외버 두께를 T1이라고 하고 그리고 프렌지 두께를 T2라고 했을 때 자 형강을 표시할 때는 가장 먼저 표시해야 되는 것이 형강의 명칭을 먼저 표시하는 거예요 H면 H I만 I D급이면 D급 T은 T 그래서 먼저 표시하고 다시 형강의 높이가 먼저입니다 A 그리고 그 다음에 곱하기 폭 B를 나타납니다 B 그래서 이제 수직 높이 수평폭이죠 이걸 나타내고 그리고 수직 부재 두께 T1이고 수직 부재 두께를 먼저 나타냅니다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수평 부재 두께 T2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시험에 언급해서 냈던 거예요 실제 시험은 이걸 H라고 해서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험은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H150 곱하기 120 곱하기 9 곱하기 10이었다 그럼 다음 그럼 다음 H형강의 표시법이었다 이 중에서 프렌지 두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는 외부 두께는 얼마입니까 형강의 폭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언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강은 H형강이고 형강의 높이가 150mm라는 겁니다 형강의 폭비가 120mm이고 외부 두께가 9mm이고 프렌지 두께가 12mm로 된 H형강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강제의 재질 표시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14일 때 SS 개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걸 참는 명칭을 했죠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압형강의 표시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Still Structure Structure는 구조죠 그래서 SS라 하고 SM이 바로 무엇이다 용접구조형 압형강제를 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M이니까 연예기약자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Still 머린의 약자 머린의 M자를 딴 겁니다 머리 원래 머리는 선박인데 선박은 용접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SN이 나오죠 SN은 Still Use Structure에서 건축구조형 압형강제를 SN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두시면 된다 SM하고 SN하고 건축구조형 압형강제가 SN입니다 SN 계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고베 지진이 영향을 많이 준 건 일본의 한신대지나 또는 고베 지진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고베 지진에 의해서 일본의 내진 설계가 다 붕괴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철골구조가 완벽한 내진 구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진이 오니까요 특히 일본 고베 지진의 경우는 수직으로 직하형 지진입니다 아래에 이렇게 직하형 지진이 온 겁니다 아래위로 움직였습니다 탄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 고베 지진의 경우는 매립지였습니다 매립을 한 데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액상화 현상이 생기면서 증폭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내진 구조가 다 붕괴된 거예요 철골구조 그래서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열이 SN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지 127배지 그 6번에 보면 TMC강이 나옵니다 TMC 그래서 이제 Thermal Mechanical Control Process 인데 지금은 프로세스 P를 뺍니다 옛날에 TMCP강 이렇게 보통 불렀는데 지금은 TMC강 이렇게 부릅니다 제어 열 처리 강으로서 보통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철골구조 강도가 커지면 용접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건축물들이 자꾸 고청화되고 대규모화되기 때문에 강도가 큰 우리가 철골강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강도가 높으면 일반 철은 용접성이 떨어지니까 고청 건물 지면서 용접성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강도도 크면서 용접성이 좋은 우리가 철을 만들기 위해서 TMC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고강도 강제하고 일반 강제의 비교 개념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고강도가 된다는 것은 강도를 키운다는 것은 탄소당량이죠 탄소합류량을 탄소당량이라고 강량이라고 씁니다 당량 그러면 이 탄소당량이 첨가하면 강도는 커집니다 그런데 용접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강도 강도 일반 강도에 비해서 강도는 높습니다 항복강도 항복강도라는 것은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를 항복강도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인장강도는 떨어질 때까지 견디는 강도가 인장강도고 그러면 항복강도는 대략 인장강도의 70% 전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인데 항복점 이하까지 하중을 가면 탄성 성향을 띕니다 그러면 외력을 갈다가 원상회복합니다 그런데 항복점 이상으로 많이 가게 되면 원상회복을 안 하고 소성상태 늘어난 상태로 원상회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예요 그러면 힘을 가했을 때는 기본조력입니다 항복강도 이상 가하지 않고 항복강도 이하로 가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고강도 강도 일반 강도 강도에서 탄성개수는 왜 재료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철의 재료는 같죠 단지 탄소 함유량 당량만 증가한 것이 고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성개수는 유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강도 강제는 처짐 일반 강도 강제에 비해서 처짐은 커져요 고강도가 되면 단면을 줄이잖아요 맞죠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사람 손바닥 보시면 자 이렇게 춤이 단면이 커지면 춤이 좀 세지 그래서 이렇게 당수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럼 작아지면 이 춤이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처지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여러분들 30cm 자 생각 해보실 30cm 자 생각 해보시면 딱 세우면 안 이어지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 춤이 높이가 줄어들면 이렇게 잘 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짐은 고강도 강제가 조금 더 큽니다 여러분들 강도 크면 잘 안 처질 것 같은데 아니죠 단면이 그래서 여러분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단면이 커지면 클수록 우리가 처짐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강도 강제가 처짐은 큽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고강도가 일반 강제보다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탄소 당량의 증가로 용접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27페지 보시면 우리가 강제의 재질 구격에 대해서 해놨죠 그러면 거기 일반구정압용강제 SS다 SS 275다 그러면 이 275가 바로 일반구정압용 SS죠 이게 항복강도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항복강도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다 이겁니다 제발 인장강도가 아니고 항복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접구정압용강제가 보시면 거기 SM이 해놨죠 그리고 동일합니다 275 이런거 있죠 이런거지 355 420 이런거 써놨죠 그것이 항복강도 그 수치가 항복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D의 수치 ABCD 나오죠 그러면 ABC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D의 경우는 마이너스 40도 시에서 얼마만큼 충격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가 이걸 나타낸 것이 D고요 ABC는 우리가 더할수록 C로 갈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BC의 경우는 얼마나 사르피 흡수 에너지를 충격 흡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TMC는 우리가 있죠 제어열처리가 그래서 용접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제어열처리 형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일한 강제가 있었다는 SS 예를 들어서 SS 275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재의 두께가 두꺼어지면 강도는 떨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 철 강제를 빔을 만들 때 냉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에 저거 봤잖아요 옛날에 강철금 이런거 만들 때 뭐가 됩니까 불에다가 철을 달구었다가 차가운 물에 이렇게 넣고 담금질을 하는거죠 그게 이제 강도를 증가시키는거에요 냉각을 시키면서 그런데 이제 제철수에서 H형광이나 이런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냉각을 시켜야지 강도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보통 급냉시키는 것이 있고 서냉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서서히 냉각 그러면 물에 팍 냉소에 넣어서 그건 급냉이잖아요 그러면 냉각을 시킬 때 빨리 냉각을 시키게 되면 부재가 두껍게 되면 냉각이 다르겠죠 표면은 빨리 냉각 내부에 잔류 흥량이나 냉각이 늦겠죠 그러면서 강도가 떨어지는거에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두께가 두꺼워지면 강도는 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두께가 두꺼워지면 강도가 세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같은 강재가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강도는 약해진다는 점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몽삼 되있죠 그때 좋잖아요 뛰어다니기도 잘 뛰어다니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운동도 안한 상태에서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뭘 한다 계속 먹고 운동도 안하고 이렇게 살만 찌워서 약해집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그래서 명심하자 두께가 두꺼워지면 도로 항복강도는 도로 떨어져요 강도는 그 점을 같이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리해두시고 접합의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접합은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면 일단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이겁니다 보통 공장에서는 용접접합을 해가지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용접접합은 공장에서 하는 게 기본이에요 명심하세요 공장에서 용접은 우리가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예를 해서 기둥과 이런 보의 접합 자 기둥과 보의 접합은 공장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기둥과 기둥과 보의 접합은 공장에서 용접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무엇으로 건축 현장에서는 고장력 볼트는 장자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고장력 그래서 고력 해도 되고 고장력 그러면 고장력 볼트 접합을 현장에서 하는 게 기본이 현장에서 그래서 현재 건축물을 질 때 이 두 개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주건물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빌딩 짓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력 볼트 현장 우리가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둥과 기둥의 접합이라든지 기둥과 기둥 그리고 기둥과 기둥의 우리가 접합이라든지 보하고 보의 접합 이런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고장력 볼트로 그래서 보하고 보 보하고 보의 접합 그래서 이 보하고 보라든지 기둥과 기둥의 접합 이런 것은 고장력 볼트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본 베이스를 잡아 두십시오 이 부분은 아직 시험에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거기 128페이지 제 2절 접합은 별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접합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